제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간 원만한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어도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며 타협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끝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양당 간의 합의사항을 거듭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는 어찌되든 상관없고 오로지 법사위를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어떤 핑계를 내석어도 미래통합당의 민생 파괴 정치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인질도 한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